아기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시나요? 저희 훈련법은 부드럽고 섬세한 스타일이고 행동을 전문적으로 보고 보다 빠르게 행동문제에 대해서 교정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님이 쉽게 교육할 수 있게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훈련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펫제이 베이비훈련소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때까지 취업훈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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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